안녕하세요 라임라잇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악방송에서 이번에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더운데 더우시죠? 오늘 제가 하나 퀴즈 낼건데 손 들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200일 무슨 날 200일 맞아요 이거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오늘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방송도 이따 들어오시나요? 네 네 진짜 항상 멤버들 좋아하는 숫자 40번까지 중에 뽑아주세요 80번까지요? 네 2개씩 뽑아주세요 3개씩 3개씩 좋아 언니부터 언니부터 그러면 그러면 19 19 19번 19번? 19번 그냥 뽑아주세요 하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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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번 2번 다들 입으로 말하겠어 20번 27번 27번 오 저는 어 저는 20번 앞번호 앞번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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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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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로 단체로 딱 하나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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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단체로 가나요? 어렵다 우리 얘기 좀 해보는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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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4 4 4 5 3 4 미안해요 같이 할까? 아 잠깐만 하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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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34 14! 여러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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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뽑기! 이거 설명해주세요. 추첨에서 뒤에 선물들이. 다 뽑아요? 하나씩 다 뽑아주세요. 저희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거 그냥 보여드리면 되는 거 같아요? 한 분씩 이야기해주시고 선물 원하시는 거 픽해서 드리면 돼요. 팬분들이 앞으로 돌아오셔서 가져가실게요. 언니부터? 아, 나부터? 오케이. 저는... 너무 잘 보일 것 같은데? 너무 잘 보일 것 같은데? 8번? 8번! 오늘 행운의... 그... 그러니까요. 행운의... 뭐가 나 몰라요. 언니가 몰라요. 언니가 몰라요? 내가? 나 뭐가 뭔지 모르는데? 나도 몰라. 뭐가 좋아해요? 네, 나가서 받으세요. 뭐가 좋아해요? 뭐가 좋아해요? 뭐가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거는 6일까요? 9일까요? 6입니다. 6번. 와! 우와, 우와, 우와. 주세요. 누구다?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ey, 어떻게 해야 되요? 저는... 들고 가기 편하시게. 와!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진짜 편한 게 추천.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 하나, 도구도구도구, 별명의 위원인은? 5번! 5번! 이야! 아 앞에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 우리 아까 뒤에 번호 많이 불렀으니까 괜찮아요. 아, 큰 거! 역시 큰 게 좋은가 봐요. 큰 거 가져갔지? 그러니까요. 이제 멤버분들이 질문 하나 해서 맞추시는 분들 드릴게요. 이거요? 세분, 세명, 세명, 네명 아니고 그냥 세분. 세분, 세분. 아, 그러면 각자 한 번씩? 오케이. 아니, 다 뭐하지? 아, 이런 어려운 것만 저만 주는 거 언니들 진짜. 아니, 근데 다 먼저 한 번씩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약간 저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질문을 할게요. 제 MBTI 아시는 분? 어렵다! 아, 어렵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몰라. 아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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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오셔서 한 번 받아가실게요. 와, 나도 먹어! 어려운데. 나도 먹어! 이거 진짜 좀 상처인데? 내가 지금. 어? 저 ENFJ예요. 다들 잘 아세요. 아! 아.. 아.. 뭘 해야 할까? 이런 거 제일 못 고르는 사람. 아.. 제일 못 하는 사람. 이렇게 얄이? 아, 네. 아, 그럴까? 으응. 그러면,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음식, 무슨지 아는 사람. 진짜 어렵죠? 아니, 근데 뭔가 여러 번 말했어요. 오이? 아니에요. 아, 맞기는 하는데. 그럼 들어야지. 그러면. 맞게 하니까. 아니,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개였어요. 맞아요, 언니 조개 안 좋아해요. 조개였어요. 와우,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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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더 럭거 가져간 언니.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미유 이름 뭐게요? 제 이름 뭐예요? 오늘 뭐하러 갈게요? 아, 그러면 미유. 미유. 생일 아쉬운 소원. 오! 쿨쥬의 칼갈보. 오케이, 오케이. 바이 바이브. 바, 바, 바. 바, 바. 바, 바만 들래요. 바이 바이브. 오! 오, 한 분. 뭐예요, 뭐예요? 이거, 둘이. 오! 맞아요. 이거. 아니면 가져도 드릴까요? 가져도 드릴까요? 오. 배달까지. 배달까지. 배달로 시작했습니다. 아, 힘차게 되겠다. 예. 어떡해, 너무 재밌다. 팬분들에서 만나고. 남은 거 네 분. 네. 우리 눈치게임 할까요? 눈치게임? 아, 어려웠어. 어려운데 너무. 그냥 어렵죠? 팬분들께서 1, 2, 3, 4까지 해가지고 1, 2, 3, 4 딱 벌리신 분들. 음. 내판 할 거예요. 내판. 1, 2, 3, 4로 내판. 1, 2, 3, 4 내판. 동시에 하시면 탄력이고, 한 분씩. 음. 음. 해주세요. 멤버들이. 인치게임. 인치게임. 시작. 손들어주세요. 1. 5. 2. 1번 확장. 자. 다시 할게요. 자, 시작. 1. 2번 남았습니다. 어떡해. 시작. 1. 5. 2. 4. 아. 아. 4번만. 지금 1번, 2번까지 하고 3, 4. 겹쳐서 뗄게요. 선물 보내주실까요? 3, 4번. 멤버들이 드리고 싶은 분께. 누구, 누구가 3, 4번이었죠? 이거 뭘까요? 이거 근데 푹, 푹한 느낌인데. 아, 뭐지? 아까 첫 번째 1번 손들어주세요. 1번, 1번 아까. 아,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1번. 1번. 제가 드릴게요. 1번. 2번. 2번.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받고 싶으신 분? 마지막 판 두 분 하고. 아까 뒤에, 저기. 뒤에 있었는데. 누구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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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오케이. 아, 시작. 아, 시작. 오, 이거? 이거 보내셔도 돼요? 아, 바꿨대요. 바꿨대요. 바꿨대요, 죄송합니다. 바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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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증정신. 예스, 너무 좋아. 되게 많이 뱉던 분들도 많았네요. 오늘 처음 뱉겠습니다, 저희. 맞아요. 감사해요. 멤버들. 포토타임 한 번 할까요? 포토타임. 좋아요. 어떻게 할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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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운데. 잘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카메라가 맞네. 오, 오랜만. 카메라가 뒤에 많아. 예이. 무슨 퍼즐 거 하지? 라임라잇. 라임라잇. 라임라잇? 맞아요.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나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그냥? 아,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저부터요? 응. 오케이. 유 유 유 유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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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그럼 언니가 먼저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핀貌스쳐 너무 어떻게 해주니까 좋긴 한데, 부담대 브릿지? 고음까지? 브릿지 브릿지 아! 고음까지 만드시다 이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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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last time 꿈임없는 나의 모습 그대로 안아준 날 이대로 oh no 됐습니다 지금 내게 다음 모습 그대로 that's why you make me 와아 와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끄럽네 감사합니다 아홉백이요 원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었어요? 아니요 배고프시죠? 네 저희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점심이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가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와아 여러분 먹고 맛있게 되죠 응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열심히 안 하셔도 힘이 날 겁니다 네 힘이 날 거예요 네 네 무거울까요? 아 맛있는데요? 그러면 TV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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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크 홀리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스탑스 공백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귀엽게 드세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나도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아 진짜요. 기다려주세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주문 알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아 드세요. 고구마도 있네요. 고구마 좋아해요. 오. 고구마도 있네요. 고구마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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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달 태달 어디 왔어요? 왜 왜 터지셨어요? 더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반대쪽에도 반대쪽으로 고마워요 아 아 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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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반으로 이어갔으세요 취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든, 힘든, 힘든. 요마, 요마!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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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을까요? 이거 내 건가? 내 건가! 내 건가!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대요. 아, 그래요? 엄미꺼! 마지막으로 소감하겠습니다. 네, 벌써. 벌써.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다행입니다. 고구마 받겠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화이팅 하세요. 알겠죠? 오늘 소감 대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팬분들이 저희 보고 더 힘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저희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데뷔해서 벌써 200일 지났다고요.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라이 가디다수에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고맙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아이스티르, I love you,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임 라임 여러분의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더 해야죠, 뭘 오늘 이렇게 너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저희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200일 뿐만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 쭉 함께 해야 되니까 오늘 맛있게 음식 먹고 건강도 잘 챙기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박수석 팬분들 그대로 계실게요 제 카드는 뭔가 있다고 하니까 다 당하세요 저희가 열심히 쓴 편지 떴어요 저는 하나씩 하나씩 다른 말을 썼거든요 같은 말 썼는데 뒤에 뒤에 TMI가 있어요 열심히 썼으니까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라임 라임 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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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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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해요